세종식물원의 7차 오프라인 강의를 안내 드립니다. 수국 산목중급의 교육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며 7월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수강생 전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묘목교환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접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사러 왔어요. 지금 이낙은 90만원. 왜 그러냐 외성룡이야. 근데 이게 따뜻한데 가볍게 계속 써야 돼. 수익이 약하네. 이게 진짜. 자 합병을 시작드립니다. 주사양이라고 너무 가까워. 주사양이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산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양권식 중 이게 원식으로 가기 때문에. 잘발자가 노랗게 되면 죽여버리네요. 그 때가 동어지는 시기예요. 그 때가 동어지는 시기가 동어오는 시기가 동어지지만 다만 날파로워야 해요. 사람은 똑같아요. 화분을 하나 갖다 놓고 옆에 갖다 놓고 짤라가면서 한 번에 많이 자르면? 그리고 동아가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덜어낸다. 이렇게 덜어낸다. 이렇게 덜어낸다. 이제 지금 약간 사각이. 아 네. 저 얼굴이 꼬들어야, 생각보다. 세종식물원의 7차 오프라인 강의를 안내드립니다 수국 산목중급의 교육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며 7월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수강생 전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묘목교환권을 제공해드립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